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는 스웨덴 수도 스토컬룸 인근에 건설되는 브로비홀룸 스마트시티에 넷째로 홈솔루션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비홀룸 스마트시티는 현지 부동산 개발사인 S-프로퍼티그룹의 스토컬룸 통근권이 2천 세대 규모의 새로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다양한 스마트 가전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가정 내의 사용 전력과 가전 및 스마트홈 기기들은 자사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제어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파트너사들은 실제 분양에 앞서 소비자들이 넷째로 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현지 시간으로 고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포항시에 있는 경북 119 특수대응단에서 소방관 회복지원차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자그룹은 지난 3월 열린 제1차 다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에서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무공해 수소전기버스 한 대를 포함해 총 65억 8천만 규모의 회복지원차 8대를 기증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현대자그룹은 회복지원차 2대를 경북과 강원 지역에 우선 전달했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자그룹의 이동식 사무공간인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를 개조한 프리미엄 특장버스로 소방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분과 열량 보충을 위한 조리공간, 리클라이닝 시트가 적용된 휴식공간, 누워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8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이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세계인류 상품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우수 상품과 기업을 인증하는 사업인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산 에너빌리티의 8메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은 실증과 국제인증 취득을 마쳤고, 향후 산업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아 차세대 세계인류 상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부품 국산화율도 70%에 이른다며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국내 풍력 생태계의 일감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수출입은행과 원전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금융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과 핵심 기자재의 안전적 조달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협의체 운영과 금융시장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발전소에 특화된 금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한 유동성 확보로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연료와 기자재 수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원 Casual Lab 원 Champique 원 driveway 원사님 날씨 원 원 원 원 acio 원 감사합니다.